뜬 뜬 토이 오늘은 신나는 월요일 하루종일 일을 하지요 아직 크롬이 남았네 오늘은 개떡같은 월요일 하루종일 피곤하지요 졸려 마이멜로 안녕 크롬이 왔어? 늦잠 잤나보다 피곤해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지 두근두근 마이멜로 인상한 손님들 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호니츠를 대줄게 고마워 크롬이 오늘 하루 화이팅 안녕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가 유명한 점집인가? 맞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안생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운 질문이군요 사로점을 봐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카드 중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담아 골라보세요 어떤게 좋을까? 어느 것을 뽑아볼까요? 바로 이거! 자 이것은 슝 이건 똥입니다 당신은 옷 솔로 살아야 돼요 어머 이 아저씨 왜 이래 진짜 정신이 나갔나봐 내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똥이라니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이것도 카드도 이상하고 저거 뭐야? 저 구슬도 수정구슬이 아니고 저거 싸구려 스노우볼 같은데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나 그냥 돈도 못내겠어 기분 나빠서 그냥 갈래 손님 그래도 계산을 하셔야죠? 됐다 그래 아휴 기분 나빠 달달한 거나 마시러 가야겠다 아잇 저 진짜 손님 돈도 안 내고 진짜 얄바다 근데 마이멜로한테 갔잖아 내가 도와주러 가야겠다 어서오세요 흠치 안녕하세요 손님 고르신 빵은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주세요 아휴 귀찮게 여기도 셀프 저기도 셀프 이거 딸기 케이크 얼마야? 6,000원 나 이거 반만 잘라줘 3,000원에 안돼 어머 왜 안돼 반만 달라니깐 그리고 너는 어디서 반말이야 경우 없이 너가 먼저 반말했잖아 어머어머어머 하늘같은 손님한테 반말이라니 아휴 기분 나빠 나 기분 나쁘니까 이거 그냥 서비스로 줘 그럼 내가 서비스로 경찰서까지 데려다 줄게 에? 됐어 안 먹어 나 나갈래 흥 마이멜로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 조심해야겠구만 으으 무서워 나보다 더 무서워 가정 무엇일니 우리의 옴 standard 마인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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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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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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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